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위협하는 주요 공격 중 하나인 SQL 인젝션에 대해 실습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인젝션은 악의적인 사용자가 웹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에 수행하는 쿼리를 조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웹 보안 취약점입니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검색할 수 없는 데이터인 사용자 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을 볼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습은 포트스위거의 웹시큐리티 아카데미를 통해 진행합니다. 포트스위거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계정을 등록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아카데미 메뉴를 클릭합니다. 해당 대시보드 페이지에서는 학습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올 랩 탭을 클릭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다음 랩을 선택합니다. 해당 랩에서는 외울절에서 발생하는 SQL 인젝션 취약점을 이용하여 숨겨진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더 랩 버튼을 클릭하면 실습을 할 수 있는 랩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선물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브라우저가 다음과 같은 URL을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은 SQL 쿼리를 작성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제품의 세부사항을 검색합니다. 해당 SQL 쿼리는 데이터베이스의 프로덕트 테이블에서 카테고리가, 기프트이고 릴리즈드가 1인 모든 세부사항을 반환합니다. 해당 제품 카테고리 필터는 SQL 인젝션 공격에 취약함으로 다음과 같은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격에서 중요한 점은 이중 대시입니다. 이중 대시는 SQL의 주석 표시이므로, 쿼리의 나머지 부분이 주석으로 해석되어 기프트를 포함한 모든 제품이 표시됩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카테고리를 포함하여 모든 카테고리의 모든 제품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쿼리는 카테고리가 기프트이거나 1은 1일 경우 조건이 참의되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중 대시로 쿼리의 나머지 부분이 주석으로 해석되어 모든 카테고리의 모든 제품이 표시됩니다. 해당 공격으로 출시되지 않은 제품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해당 랩이 해결됩니다. 그nie passing정에서 실생작 타임에 적정되어 대해서는 사실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에 힘을 내야 Sahир이 funnel에 테니와 destin찌을 Beaune옴을 siaduc leave요. , 외怖 willst reciproANE 랩한usal swollen 편안식으로 우선 다이어 hospital prizes!' 하나 autobr구 Gasab FC